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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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나 지금 남자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진지한 시간 갖는 중이니까 말 걸지 말아 줄래? 집사!!!!!!!! 아이씨! 말 걸지 말라고 이 때껄룩새끼야!!! 물론 야동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지금 내가 집사에게 하려는 말은 집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란 말입땅!!! ㅁ... 뭔데 임마… 오늘 저녁은 치킨 먹읍시다! 그게 무슨 내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을 일이야 이새끼야!! 오늘 먹을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도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깡? 이새끼가 진짜!! 어? 그런가? 뭔 치킨이야 새끼들아 지난번에 비트코인 했다가 50만원 날리고 용도 깎여서 그럴 돈 없어 저한테 돈이 좀 있는데 그걸 보태면 어떨슘겹? 뭐? 얼마 있는데… 500원 이슘겹!! 그걸로 나폴로도 못 써먹어 이새끼야!! 그냥 일단 시킨 다음 배달부 머리로 후려서 기절시키고 치킨을 뺏읍시다!! 치킨 하나 먹으려다 감옥 걸 일 있냐!! 공짜로 치킨 먹는 법? 그게 뭔데? 아니 씨벌놈들아 이건 아니종 그래 무슨 세대가를 튀겨 먹냐 끔찍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비둘기 튀긴 맛있나? 야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아무튼 돈 없어서 치킨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계속 치킨치킨 하니까 진짜 치킨 먹고 싶네 그냥 시켜 먹을까? 집사!!! 에이 됐다 생활비도 없는데 무슨 치킨이야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게 제일 서러운 건데 그냥 뒷일은 생각 말고 치킨 질러버려? 집사!!! 응 구라야 그럴 돈 없어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나 완전 옛날에 받은 치킨 기프티콘이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치킨 기프티콘? 응 내가 예전에 생일 때 받은 건데 사진첩에 저장해 뒀던 거 같은데? 여기 어디 있을 거 가… 어!!! 찾았다!!! 그래 뭐… 이것도 니들 아니었으면 까먹고 지나갔을 테니까 오늘 시켜먹자 예예예!!! 어어우…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뼈로 시킬지 순살로 시킬지만 니들끼리 정하고 있어! 오케이! 치킨은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살이 진리 아니겠습니깡! 순살로 갑시깡! 역시 개답게 개소리를 아주 잘하는 것입니깡! 뼈치킨 그거 사이 바르기도 귀찮고 짜증나는데 순살이 있는데 뭐하러 뼈를 시킵니깡! 우, 우리…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토론을 통해 정해보는 게 어떻슘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분 토론입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사회 가부도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 뼈대 순살 무엇이 진리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순살이 미래다 순살팀의 땅땅이 슘당이씨가 나와주셨고요 치킨은 뜯어야 제맛! 뼈팀의 김현식 세대갈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순살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 순살은 뼈를 바를 필요도 없고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당연히 순살이 진리 아니겠습니깡? 그치만 뼈로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훨씬 많이 생기고 더 불편하지 않슘갱 그건 너 같은 개들이나 처먹는 거고 누가 뼈까지 씹어먹습니깡? 자… 혹시 세대갈씨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누구세용? 뼈치킨은 부위별로 나눠져 있어서 다리 먹는다고 싸울 일이 많은데 순살은 그럴 일이 없어서 조슘갱 뼈치킨은 뼈 때문에 막상 먹을 게 얼마 없습니깡! 순살은 젓가락이나 포크맛 써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반면에 뼈는 거의 무조건 손을 써야 돼서 손이 더러워진댱! 오히려 그만큼 프리미엄 치킨이라는 증거입니깡 찌발놈아! 니가 하도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깡! 자 그럼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토론의 김사회과 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찌발놈아! 아직 결론도 안 냈는데 끝내면 어떡합니깡! 일본 토론이라 1분 안에 끝내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30초 토론입니깡! 아니 걍 빨리 투표하자고 찌발놈아! 순살 4표 뼈 1표로 순살 팀의 승리입니다! 예에에에~~ 순살이 진리 땡! 누구세용? 자 그럼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30초… 아 그거요? 저도 투표했거든요 제가 사실 순살파예요 후… 시원하다… 야 순살 먹을지 뼈 먹을지 정했냐? 정했습니땅! 무조건 순살입니땅! 좋아쓰… 그럼 바로 시킨다? 가! 어? 이거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난 거였네? 에휴 어쩔 수 없구만 치킨은 못 먹겠다 오늘은 그냥 사료들이나 잡숴 산들아! 경찰이다!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 받고 왔다! 아… 동물학대가 아니라 주인학대였구만! 그럼 수고하십쇼! 아! 잠깐만! 저 구해주고 가셔야죠! 나 좀 구해주고 가!